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. 교회협의 메시지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생을 위한 지원 제도를 실시해 최소한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.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 안에 보다 깊고 본질적인 생명을 위한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코로나19 이전에 모이는 교회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생명 중심의 변혁적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